안녕하세요 국제외통역사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책을 고르는 기준은 똥번역에 도움이 될까가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한테 약한 부분, 제가 흥미가 별로 없었던 부분들의 책을 고르다 보니 진도가 잘 안나가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책을 좀 쌓아놓고 보는 편인데 책상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더더군다나 계속 쌓이고 있죠. 진도가 안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를 꾸준히 읽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하기도 하고 참고서적처럼 옆에 두고 쓰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개 정도는 일본어에 관련된 책이고 그 이후 거는 역사라던가 다른 거에 관련된 책들인데요. 일본어에 관련된 책도 다른 언어들 역시 아마 이런 류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본어 전문 용어 사전인데 이화야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는 이게 개정판이거든요. 그 전 버전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책 한 권에 모든 분야와 모든 용어를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번역 준비할 때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고 평상시에도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어서 저한테는 약간 선물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산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게 아니고요. 제가 책을 진짜 깨끗하게 보는 편이에요. 책을 접는다던가 책에 메모를 한다던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도 절대 안 하거든요. 깨끗하게 보는 편이고요. 이 책은 꼭 통번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창피한데 사자성어나 속담 되게 옛날 거예요. 속담과 사자성어는 통번역을 하다 보면 특히 통역 같은 경우에는 개회사, 만찬사, 환영사, 폐회사, 축사 이럴 때 한 구절씩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그 속담에 대한 예문 같은 것들이 많이 없으시면 통역할 때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속담과 사자성어를 쓴다는 건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문이 없어서 풀어서 통역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좋은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거에 해당되는 속담이 없다 또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속담은 속담으로 통역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예문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땀 없이 이렇게 열어보고요. 사실은 이거는 예전이 산 거고 약간 기초, 초보들이 보는 책들이잖아요. 물론 여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열심히 보고 있지만 좀 더 사자성어나 속담에 충실한 책을 하나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을 서점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막노동이죠. 제가 하나 단어장을 만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요. 하나는, 이거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제목이 재밌죠. 잘못된 일본어 표현을 바로 잡아주는 한일 통번역 노트 한국어와 일본어가 언어가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통역하기 번역하기 쉬운 언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그게 직역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뜻으로 전달이 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캐치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직 NHK 기자이신가봐요. 쓰신 분이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일본어로 다 써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그냥 읽어요. 읽는데 저는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그걸 녹음해요. 제가 그냥 읽을 때는 발음 억양 액센트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잘못 발음하고 있고 잘못된 억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녹음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너건너 듣기로는 이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을 책을 읽을 때는 이 안에 표기법이라던가 단어 선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주의깊게 보는 편이에요. 번역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또 인터넷상의 글 쓰는 것들 정답은 아니고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시는 분 글을 잘 쓰시는 분의 책을 읽을 때는 표기법에도 유의해서 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내용 자체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통번역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평상시 의문시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 그리고 하나는 좀 기초적인 책이에요. 일본어 액센트 나누어인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일본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일본어를 공부하거든요. 제가 일본어로 공부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잘못된 거를 쭉 오랫동안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바뀐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는데 그러면서 좋은 점은 저도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의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액센트도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분 중에 한 분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액센트와 억양을 처음부터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사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지금은 힘들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NHK 액센트 사전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건 단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이 좋았던 건 일본어가 동사나 이영용사, 나영용사 이런 명사도 변형이 되면서 액센트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웅이 진짜 많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저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만들 때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일본어 관련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역사인데요. 대단한 건 아니죠. 수능 한국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 통역을 한 적은 없어요. 영토나 한일 문제에 관련해서 역사 이야기를 다룬 적은 있는데 역사가 주 테마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공부한 적은 통역을 위해서 한 적은 없는데 이거는 밥통 때문에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 그때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세요. 식사 시간에는 침묵 도모의 개념으로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거나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 가치라는 클라이언트 분 중에 한 분이 역사를 좋아하세요. 일본 분이신데 역사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모르면 통역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역사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수능 한국사라는 거는 가장 베이스 많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베이스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보는데 안에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걸 고른 건 제가 이거를 그냥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문장 구역을 하거든요. 눈으로 한국어 보면서 일본어로 소리내서 통역을 하는데 막히는 부분은 옆에 컴퓨터를 두고 단어장을 만들고 있어요. 역사 카테고리로 단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역하면서 단어장 만드는 거 아예 마음 잡고 단어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번역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좀 다른 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루할 때 그럴 때 이걸 꺼내서 문장 구역하면서 단어장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책은 아니죠. 그다음에는 경제 책인데 이건 아직 안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 소설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읽으면 조금 남았거든요. 다 읽으면 이거 하려고 읽어보려고 샀는데 산지는 좀 됐어요. 되게 반전이 있는 책이잖아요.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600페이지 넘는데 되게 두꺼운데 딱 표지를 보면 되게 읽고 싶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두께를 보면 읽고 싶지 않은데 표지를 보면 되게 읽고 싶게 생겨서 이 책을 골랐거든요. 경제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제가 문과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숫자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려운 분야예요. 뭐 금리 환율이라고 써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재무제표는 그래도 다행히 클라이언트 분 중에 한 분이 본인 회사에 재무제표를 가끔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이제 어떤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공부를 시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리나 환율에서는 특히 금리는 그렇게 많이 다뤄본 적은 없는데 환율은 진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분야를 가든 수출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환율 얘기가 나오고 환율 얘기에서는 제가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반대로 통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이스를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고 안 해보시면 내용에 비해서 뭔가 딱 열었을 때 숨막히게 써있지 않잖아요. 빽빽하게 써있으면 숨막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골랐어요. 제가 이 전공자가 아니니까 어떤 책이 좋은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모르는 책을 고를 때는 읽고 싶어지는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디자인적으로 손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딱 책이 압도돼서 읽고 싶지 않다고 느끼면 안 열어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위주로 처음에는 고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읽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어보고 괜찮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블록체인이랑 IT 통역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책이 참 단촐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주시는 자료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는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 공부를 시켜주셨죠. 저한테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리고 엔지니어분들도 그때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되게 좋아하셨어요. 알려고 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아하셔서 되게 열심히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산 거는 그래서 입문서잖아요. 계속 블록체인 통역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 사실 기술적인 거는 그분들이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역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실체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블록체인이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되게 저의 머릿속에 항상 떠다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읽었죠. 제가 느낀 블록체인은 그냥 암호화 기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래서 용어들은 사실 워낙 그 업체에서 주신 자료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아이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그냥 이건 사실 뭐 통역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예요. 그냥 언어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그냥 읽기 쉽게 되어 있는 책들이었는데 음 이거를 공부한다고 아이티 통역이 가능해요는 아니에요. 절대. 이건 진짜 베이스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게 내가 모르는 단원인지 아는 단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쪽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에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자료를 읽기 위한 약간 단어집 같은 사전 같은 개념으로 이거는 읽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책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께서 주신 책인데 입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인데 본인이 일본에서 오실 때 비행기에서 심심할까 봐 사신 책이래요. 공항에서 다 읽었다고 가실 때 지고 가셨어요. 이런 책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책 고르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좋은 책인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골라주신 책은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거니까 저는 이런 거 받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학생 때문에 알게 된 책이에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의외과인데요.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책이고 이게 한국의 의사분들이 일본의 의사 면허를 딸 수가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공부하실 때 보는 책이래요. 그래서 안에 질병에 관한 얘기도 있고 문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통번역을 하거든요. 진료 분야도 많고 문진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건 사실은 문진이었어요. 용어는 공부하면 되는데 문진은 표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시니까 제 단어 하나에도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뭔가 제가 신뢰되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 병을 부르는 이름조차도 차별 용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또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 알게 된 책이어서 좀 감사하죠. 이 책을 알게 돼서 그건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통역할 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들도 보신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죠? 그죠?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거 법률 용어 사전 제가 계약서 번역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국 변호사분이 쓴 계약서 5개 일본 변호사분이 쓴 계약서 5개 이렇게 쭉 펼쳐놓고 같은 내용을 번역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내용이 같진 않았어요. 근데 조문 내용 같은 거 보고 정리를 했죠.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을 쓰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계약서 번역할 때 일본 변호사분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들여서 많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 단어를 쓰면 법적 효력이 없고 이 단어를 써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똥번역이 긴장되고 어렵지만 계약서는 굉장히 더 돼요. 법적인 걸 다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했고 그때 질문도 진짜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법률 용어사전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통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저희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희는 용어만 알면 되지 그럼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똥번역 못 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쭉 읽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법이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읽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 통번역할 때 쓸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어디 재판 법정에서 통역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 물론 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정 통역을 할 일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만 그냥 알아두면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펼쳐서 아무데나 읽어봅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심심할 때 읽는 책입니다. ENI 고토바라고 해서 통번역사라면 공감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일본에서 신조어 또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원래 있었단 말이지만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쓰지?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의문을 품는 그런 글들이에요. 아마 통번역사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기 저 단어가 맞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단어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어머? 됐다 요리? 어, 됐다. 그 생각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생각보다 라는 걸 되게 칭찬처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예쁘다?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게 중점을 주의해 둔다고 한다면 물론 칭찬이죠. 잘한다 예쁘다니까? 그치만 생각보다 라는 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죠? 근데 보통 생각보다 라는 건 기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항상 들으면서 의문을 했거든요. 칭찬일까? 과연? 의문을 늘 가졌고 있어요.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그런 글을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이번엔 까맣때문에 귀엽잖아요. 내용도 하나 하던 길이 길지 않아서 심심할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뭔가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 책이 많죠? 책상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공부하다가 통번역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다면 한번씩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은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